은희도 엄마 안녕. 은희도 엄마 안녕? 어머머머머머머머 엄마 안녕했잖아 손으로 봤어? 이렇게 했어. 엄마연머머머 사랑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의 아빠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입니다 우리 밀크 새끼들 중에 한 마리가 입양을 가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오늘 누가 입양을 가는 거에요 사랑아? 별이 아니면 은희도 오늘 입양에 가는 게 약간 두 분인 것 같아요? 사랑이가 별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은희 아닙니까? 정답이에요! 아! 오늘 은희가 입양 가는 날이에요? 네! 그래도 은희도 귀엽고 예쁜 친군데 입양에 갑니다. 응응응응응응응. 그래도 더 주인 잘 만나서 멋지게 크는 것도 사랑의 집이도. 그쵸? 네. 김사랑아. 네. 엄마 밀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 슬픈가 봐. 응응응응. 응응응. 응응응. 사랑아 그러면 우리 은희가 오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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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새삼촌 집구 아란이네 집으로 갑니다! 아하 우리 은이는 바로 사랑의 작은아빠 집으로 가는거에요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중속 봤을거에요 그래요 사랑이 사촌 나이는 같은 아란이 집으로 은이가 입양을 갑니다 아란이가 딱 저희집에 올라왔는데 우와 얘 진짜 둘이 너무 예쁘다 나 얘 찐이야 한달 뒤에 꼭 데려와 맞아요 한달전에 아란이가 우리집에 와서 은이를 보고 반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은이가 입양하는 날입니다 어디로요? 작은아빠 집으로 갑니다 사랑이에 빨리 준비하자 그러면 아쉽겠지만 이제 은이도 가는거에요 어이구 얘 졸린가봐 은이야 은이야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하자 엄마한테 가자 비몽사몽이야 지금 밀크야 자 지금 밀크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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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 이제 떠나 이제 너 이제 못봐 밀크야 저먹고 있네 응 그래 밀크야 우리 은이한테 마지막 젖 좀 줘라 네 어이구 저먹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진짜 그쵸? 네 마지막 엄마 젖이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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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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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eorgetown 가야 돼 은이야 가야 돼 은이야 은이는 엄마 안녕 은님도 엄마 안녕 미모아문이모 므무모모모모 이모아 엄마 안녕했잖아 손으로 봤어 Kit 가야 돼 은 lLab 이모아 연뇨 자 그러면 진짜 가요 자 이제 케이지에 넣고 갑시다 자 이제 케이지에 들어갑니다 이제 케이지에 들어갑니다 다행이다 은 từ에 우리 르지로 들어갑니다 은희야 들어가세요 오 은희 들어갔어 오 왔어 왔어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오 밀크 왔어 밀크야 은희 간다 됐다 이제 너 작은아빠 집으로 가는거야 이제 예쁜 은희를 데리고 아람이네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갑시다 자 밀크야 안녕 간다 제가 밀크 드릴 때랑 은희가 차원이 달라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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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이제 간다 우리 은희 가요 밀크야 은희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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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밀크야 밀크 안녕 안녕 자 갑니다 밀크야 은희 갔어요 오우 바라보는거 봐 오 갔어 갔어 문 밖을 바라보는구나 여러분 밀크도요 새끼가 간 줄 알고 문을 바라보네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동안 3개월 동안 정도였는데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가니까 걱정하지마 알았지 잘 할거야 빨리 사랑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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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사랑아 이제 아란이네 집으로 왔습니다 고생했다 은희야 오늘하고 먼길 오늘하고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은희야 이제 니가 산지로 왔어요 이제 아란이 언니 만나러 가자 아란아 아란이가 너무나 치우고싶다는 은희 왔어요 은희 기분 좋아요? 네 들어가자 들어가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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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오오 자 자 이제 여기서 살 집이다 은희야 니가 살 집이다 문 열어줄게 나와요 은희야 나오세요 아 진짜 낯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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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 못 나오고 있어 사랑이가 자 꺼내주세요 잡아 울려 위에 두꺼 은희야 니가 살 집이 왔어요 은희야 니가 살 집이 왔어요 살짝 짜잔 자 그러면 앞으로 진짜 우리 아란이가 은희를 잘 키워줘야돼 오오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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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란아 이제 아란이가 잘 키워줘야돼 네 너 진짜 자신 있어요 네 사랑으로 키워줘야돼 알았지 네 네 이제 경계를 할거야 이쪽저쪽 탐색도 하고 어 들어간다 밑으로 들어간다 밑으로 들어간다 어 이제 숨는거야 숨는거야 숨었어 숨었어 어 숨었어 앞으로 어떻게 키울 생각이에요? 하나님 어 사랑을 주면서 응 좀 애정도 주고 살도 먹을거에요 진짜? 오오오 우리 그러면 저기 은희를 위한거 다 준비했어요? 네 화장실도 있어 화장실 급해 화장실 어딨어 어디 한번 도와주시죠 화장실 어딨어 화장실 화장실 어딨어 화장실 화장실 아아 짜잔 오 화장실 준비되어있네 그래 자 이제 거기다 쉬하고 응아하면은 아랑이가 다 치워줘야돼요 네 자신있어요? 네 아니 근데 너무 못할거 같잖니 네 은희 찾아보자 은희 은희 은희가까 은희 어디갔니 숨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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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희 어디있니 어디있어 어디있어 응 아랑아 그런데 혹시 이름 지은 이름이 있니? 어? 뭔데? 뿜이 이름이 뭐라고? 뿜이요 뿜이 뿜이 무슨 뜻이에요? 뿜이? 기쁨에 뿜이요 아기뿜이 네 이름좋다 야 기쁨이 어오오오 기쁨이 괜찮아괜찮아 아랑이 집에 왔으니까 이제 은희가 아니라 뿜이야 뿜이요 아랑이가 우리 뿜이한테 화장실을 안내해 여기서 여기다 쉬하는거야 라고 얘기해줘야돼 자 예기 먹어야 Madrid 여기 화장실이야 이지 이제 화장시 딴 데서 쉬하면 안돼 아란이가 화장실에 넣어주세요 지금 마려울수도 있어 마려울수도 있어 너 이제 개인 화장실 생겼어 공동으로 쓰다가 아란아 뿜이 우리가 좋아요? 여기 화장실이야 이제 탐색을 좀 할거야 아란아 뿜이가 배고파요 밥 어디있어요? 밥도 준비했구나 여기다가 밥을 조금만 주세요 자 밥을 조금만 주세요 됐다 오 야 옛날 은이 지금 뿜이 여기 밥있다 밥좀 주세요 밥 먹으세요 오 사료? 오 먹는다 먹는다 그치? 오 야 집에 오자마자 밥먹네 뿜이야 맛있게 먹어 이제 밥 잘줄거야 뿜이야 밥 많이 먹어 잘 먹지? 네 우와 여러분 뿜이가 밥을 너무 잘 먹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집에서는 애들하고 다같이 밥을 먹으니까 공동밥을 먹을 수 있지만 이제 개인으로 밥을 먹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혼자 먹는거야 그치? 맞아요 우와 이거 뿜이 잘 먹는데? 아마 우리집에서 밥 안주거처럼 먹으면 어떡해 왜 그래? 너 너무 잘 먹는다 앞으로 우리 뿜이 어떻게 키울 생각이에요? 저는요 네 뿜이가 밥 잘 먹게 잘 키우고 그 다음에 애장도 주면서 그 다음에 집뿌리한테 키우고 진짜요 약속이에요 자 사랑하고 약속해주세요 잘 키운다고 자 여러분 은희가 아란이네 집으로 입양해 왔는데 이름이 뿜이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귀엽고 예쁜 이름이에요 아란아 우리 뿜이 아주 잘 키울 수 있어? 응 잘 키울 수 있어 우리 뿜이 잘 키울 수 있어 그래요 잘 키워주세요 잘 키워주세요 자 사랑아 그래서 우리 막내 은희가 네 입양이 잘 됐어요 그쵸? 앞으로 정말 잘 키워주세요 네 은희야 아니 뿜이야 이제 여기 아란이네 집에서 잘 자라야 돼 우리 갈게 안녕 갑니다 우리는 안녕 잘 살아 살아가자 우리 가야 돼 은희도 이제 잘 아빠 집에 있어야 돼 안녕 우리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우리 가야 돼